영어 OST를 들었는데 그게 소리가 안 들어본 소리더라고요. 내 스탠스 풀기 위해 시끄러운 음악 들고 하도 콕 이런 거 하나가 같이 음악 활동하는 언니 중에 한 분이 우쿨렐레를 추천해 주셨어요. 그래서 작고 가볍고 배우고 싶다. 그냥 그런 통통 듣는 소리의 매력도 좀 느꼈고 노래도 같이 할 수 있고 즐겁게 어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즐겨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 좋은 하루가 많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19.5도의 대단한 빛들이 있어. 그리고 그는 이곳을 하여서 빛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그리고 이곳에 있는 집에서 한 명의 생산을 해봅시다. 그는 여기 있는 곳이야. 그는 여기 있는 곳은 nessa. 일단 올려만 해주세요.